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10편, 23편에서 27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위크스터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우선 이번 주에 상고할 10편 내용을 한번 쑥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제가 고백의 지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 즉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 특히 20편과 21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위기 때 또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제목은 고백의 지라고 잡았습니다. 이번 주의 고백의 지라고 잡은 것이 지금까지 10편, 1편에서 22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고한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그의 마음이 심한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오직 여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여와의 통치 안에, 여와의 주권 안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나 무섭고 떨림으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더라면 우리가 지난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가는 길이 오름을 확신하고 살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다? 평안하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내용들로 정말 이번 주 말씀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23편의 기록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처럼 약하지만 나는 어떠한 공격할 무기도 없지만 누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여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환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게 나아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다 알아요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하심 속에서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에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영광과 찬양과 그의 역사, 구원에 동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정말 성도들의 특권이고 하늘나라 시민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25편을 보면 여전히 시인이 환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왜? 이것은 권선진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라는 이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환란 가운데에서도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대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환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고백되어 주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는 항상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선진학적인 의미에서도 맞는 거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멀리한다? 죄를 멀리한다 자, 26편에서는 이제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표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적인 구조와 생각적인 한계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정도도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때 더 감격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평판을 받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런 승리의 주역이 됐지?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나도 고백하게 되고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안달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27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3편에서 27편 말씀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3편에서 27편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시를, 이 기도를,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들, 원구원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2월달이 시작됐습니다 2월달은 10편, 22편에서 3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2월달 앞부분 말씀 22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위크 스터디, 말씀 카드에는 이제 레이기가 중심이 됩니다 레이기 말씀 올해가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레이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소명을 맡은 자로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은 구별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죠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레이기 21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제사장들이 가장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거룩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론 족속을 레이지파로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레이지사장 집파들도 순종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소재와 번재가 바로 이 화재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함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고 이 삶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됐어요 왜 이 얘기를 반복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히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허락하셨고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즉,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을 보는 자들도 무엇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됨의 원리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됨의 원리예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불러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에, 그 사람의 능력에, 그 사람의 평판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미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부족함 이때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봐요 우리가 지난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기도라고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연약하고 자녀들이 정말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안타깝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요? 하나님이 저희 내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그 순간 그때를 꿈꾸면서 살아요 즉, 나의 마음 속에 이 거룩함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 선포를 멈출 수 없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수구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습이었고 이것을 정하신 이는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 10편 말씀과 또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 우리가 리액의 이설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 뭐냐면 말씀과 삶을 비춰 말씀에서도 비춰볼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비춰볼 수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그 내용도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화요일쯤에는 25편 말씀 25편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매일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말씀에 대해서 10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10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제목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에 비추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보게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구속사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세 언약과 율법 언약을 통해서 시민을 보는데 이 시민에서 우리가 이제 레이기 말씀 21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하셨어요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는 집분으로서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이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의 신분의, 능력의, 권세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구별됨 이 구별됨의 말씀이 엄밀히 말해서는 레이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은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깊이 있게 울리는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미리 봤던 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편씩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편, 24, 25, 26, 27에 의해서 하루에 한 편씩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과 대입하여서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 인생의 연안이 작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비추어도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다이세 인생을 비추어서 이 내용을 전하고 함께 이 고백에 동참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을 반응해 주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10편 2권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성 성경 연구원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성 성경 연구원 회원이 되셔서 이 말씀을 보급하는 일 또 말씀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목표는 출애국기가 완관되는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일에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안식의 뜰도 지금 들어가는 쪽이나 여러 가지 주의 시설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성 성경 연구원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일의 결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